희 Soul 하핳 자 한 명 더 오고 있어요 한 명 더 오고 있습니다 한 명 더 오고 있어요 한 명 더 보음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오고 있어요 아직 이.. 아직 판단에 이릅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살 남자 게스트입니다 자 24살 24살 어디 어디 살아요 저 삼성동 삽니다 삼성동 키가 몇이에요 저 182입니다 182 아 좋아요 좋아 자 지금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채팅방이 남자가 원래 나오면 조금만 붙어봐 남자가 나오면 원래 채팅방 이게 좀 풀이하게 냅두거든요 이해하세요 아 네 그럼요 이해하세요 여자친구가 안 만난지 얼마 됐어 안경을 안경을 눈이 안좋아? 알 없어요 알 없지 알 왜 야 눈썹 봐 눈썹 송충이야 눈썹 송충이야 저희 시청자분들이 환영의 세레머니에요 지금 이게 환영한다고 환영한다고 그러는거에요 자 친구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? 저요? 어 자 내가 쏜다이 언니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손다이 언니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? 살면서 어차피 욕먹을건데 그 어 이름이 뭐였지 케이팝스타에 랩하는 애 나왔었던 애 케이팝스타? 케이팝스타 누구지? 이름이 뭐지? 그 눈 되게 작고 눈 되게 작고 네 남자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누구 누구죠? 여러분들 이승훈 이승훈? 아 하 자 남성분 지금 오고 다 와간다면 다 와간데요 자 닮은 꼴 한번 찾아볼게요 닮은꼴 자 이 친구 닮은꼴 한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닮은꼴 누구 닮았다고? 이승훈? 이승훈 위너 이승훈 위너 이승훈 위너 이승훈 이사람? 아 이거는 쇼트 어 위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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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훈 자 머리는 왜 이렇게 츄노같이 해놨서? 이승훈 이번에 처음 길렀어요 여 150.000원 머리를 왜 이렇게 이렇게 길은거야? 지금 한달정도 백수됐는데 백수된김에 한번 길러 보자어서 머리가 파덜이야 파 message 방송 본지 얼마나 됐어요? 저 9월부터 봤습니다 9월? 팬가입은? 죄송합니다.. 남동생 아이디로 보는데.. 팬가입을 안해 진짜 팬가입을 안해 아 팬가입을 안하냐 이렇게 9월부터? 그러면은 10, 11, 12, 3개월? 하.. 안 되겠네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얼평 100개 100개 또 감사합니다 쏜다형님은 진짜 리액션 한 번 하자 나 타임에 서영 고마워요 살아있어 살아있네 전방수르탐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살아있네 쏘 쏘 쏘 쏘 쏘 살아있어 쏘 쏘 야아 자 그러면 친구는 일단은 아 100개 감사합니다 손다우님 감사하고 서현님 고맙습니다 카카오 형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친구는 근데 뭐 노래 좀 하나? 제가 좀 음치랑 박취끼가 있습니다 어? 부를 순 있는데 제가 음치랑 박취끼가 좀 있긴 해요 음치랑 박취끼? 네 뾰우님 200개 와 200개 감사드립니다 잘하네 고맙습니다 뾰우님 뾰우 고마워 200개 고마워 자 일단은 노래를 노래를 한번 일단 친구 뭐 잘하는거 있어? 랩이나 뭐 성대모사 이런거 좀 뭐 랩 노래 뭐 이런 뭐 잘하는거 있나? 어 잘하는건 아니고 애니메이션 성대모사 몇개 애니메이션 성대모사? 어? 뭐? 어떤거? 어 일단 스펀지송 부터 스펀지송? 스펀지송? 이건 좀 짧습니다 스펀지송 알았어 한번 스펀지송? 스펀지송이 뭐야? 그 레모바지 스펀지송 있어 노란색 스펀지 응 어릴때보단 많은데 어어 스펀지밥? 스펀지밥 스펀지밥 어 알았어 어 자 시작! 나 따라와 따라와 나 스펀지송이야 가젠트 형사 맞어? 난 몰라 난 모르겠어 맞어? 똑같애요? 뭐래? 개가 짓나? 하 와 1818개 형님 와 아아 쯝쯝쯝쯝쯝쯝 쯝쯝쯝쯝 아아 원하는거 뭐 보고싶은거 있으십니까 형님? 예? 게스트 오르나미씨 한번 보죠 와 오르나미씨요? 오르나미씨 볼 수 있죠 와 감사드립니다 오르나미씨 알지? 어제 형 막 어 자 오르나미씨 자 일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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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리 아파 아 아 힘들다 자 오르나미씨 자 일단 넌 가발이 없어도 되겠다 가발이 없어도 되겠고 이거를 어 알어? 아니죠 달리는거밖에 모르겠던데 아 달리는거? 그러니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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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심어만 보여줄게 대충 비슷하게 따라하면 돼 아 아 아 아 아 너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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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미씨 생기발랄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르나미씨 아 하 아 아 흐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훈치 부탁드립니다 형님 1818에게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려요 진짜로 게스트 맘에 든다고요? 아유 고맙습니다 맘에 든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뭐 또 할 수 있는거 있나? 성대모사? 짧게 가제트 형사하고 어 그 원피스에 미호크 보셨어요? 원피스에 미호클? 미호크 미호크? 조로 스승님 조로 스승님? 모르겠어 일단 가제트 형사 짧게 하고 가제트 형사? 네 미호크 하겠습니다 하하 나와라 만능 가제트 파워 어 네 요새 비슷해 요새 비슷하다 또 미호크 요건 조금 줄수도 있어요 어 흠흠 밀짐 보자 너의 꿈은 뭐냐 험난한 길이겠구나 나를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이름은 주라클 미호크 언젠간 나를 뛰어넘고 최고의 검사가 되라 롤러 누워 조로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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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웃기다 아 웃기가 많구나 일단은 어 또 있어? 그런거 그냥 보통 사람들 다 따라하는거? 어떤거? 오강로? 원호 어 짜증난다 흠흠 다시 다시 아 그거 어? 그 할아버지 뭐지? 어 아 그냥 형 날 쓰는거 아 이름 뭐지? 편이봉? 아 파 그 하아 이름을 몰라서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또또또 또 있어? 포니님 5개 편사하는 사람 또? 아 하아 목소리가 비슷해서 굵은 기로로 어 기로로가 뭐야?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검색을 해줘야 되겠다 나도 막 모르겠어 흠흠 개구리 중사 캐로로에 기로로 기로로? 참 포로초록색깔? 빨간색 빨간색이야? 아 그래? 아 빨간색? 나 몰라 이거 몰라 몰라 흠흠 흠 다른건 다 겉절이라 좀 짧습니다 요것도 뭐야 이거 밑에 어 키로로? 어 키로로 자 해보자 잠깐만 어 해보자 얘가 만화 캐릭 주인공 여주인공을 좋아해갔네요 어어 어 함벨라 어엏 오왕록 해봐 아 짜증나 키로로 해봐 어엏 한별아 흠흠흠흠 오왕록 아니야? 오왕록인데? 아 아 어? 어? 아 영어땡이 100개 서프던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애? 다 똑같애? 아 그래? 오한다고 아니야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땡이니 윤희님 고맙습니다 또 있어? 아.. 잘 모르겠어요 빨리 말해줘 여기까지 일단 아 그래서 뭐 없나? 주로 하는 게 스펀지송이랑 그 미용... 성대무사한지는 얼마나 되니? 연습한지는? 군대에서 했어요 군대에서? 아 그러면 군대꺼다 내가 쏜데왕님 백구개 백구개 더블? 더블 백구? 더블 백구? 아..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나하시면서 고맙다 자 일단은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 자 노래는 혈액형이 뭐야? 저 비형입니다 비형? 형제나 동생 있어? 네 남동생이랑 여동생 여동생? 남동생 몇살이야? 지금 스무살 여동생은? 열여덟살 지금 자취여부? 네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어디서? 삼성동에서 왜? 무슨 일하는데? 직업이 뭐야? 뭐 혹시 미용이냐? 아니요 이거 처음 기른가요? 제가 원래는 성우 지망생이고 아 성우? 그냥 방은 알바 해가지고 아 성우 알바? 알바는 그냥 아무거나 하고 성우같은거 언더성우리로 아 성우 지망생? 멋있다 이 새끼 언제야? 자 그리고 자 노.. 자 어 아니다 노래 말고 이걸로 말고 자 애국가 한번 해보자 애국가요? 자 1절 자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사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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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자 노래는 어떤거? 그래도 하나 잘 부를 수 있는거 랩이나 뭐 이런거 바로 지금 게스트 올 때까지만 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노래 하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니까 랩으로 아웃사이더 외톨이 외톨이? 그거 완전 전문 내곡인데 그거 아 진짜요? 외톨이 흠 자 추천녀란 즐겨찾기 안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없나 가만히도 다 끊임없이 다 없나 사랑도 사람 너무나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예 오 이쪽으로 가까이 땡겨 축축 다 땡겨 일단은 어 일단은 무슨 연예인 누구 다 이리와봐 좀 땡겨봐 앞으로 좀 땡겨주세요 앞으로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늦게 오신분 자기소개 89년생 나랑 동갑이야 나랑 동갑 어 89 89년생 어디 살고? 저 지금은 목소리야 왜그래 달려와가지고 아니 목에 계속 바람 들어가니까 쉬어가지고 응 어 그 어디 어디 산다고? 역삼동에? 어 뭐 키면? 키? 키 171 171 그 여자친구는? 여자친구는 없죠 직업은? 직업은 지금 회계사 회계사? 오 신기하다 이거 이쁘다 이런거 나 좀 나 좀 사고싶다 아니 비싼거 많이 입드만 비싼거 없어 많이 없어 아 존나 이쁘다 이거 이런거 나도 이런 셔츠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셔츠는 어디서 팔어? 이거? 응 이거 신세계에서 샀는데 그 아프죠? 어 메이크업? 어 너도 뭐 알지 않아? 이거 그냥 그냥 얼마나 너 더 비싼거 입잖아 너는 디스케어도 입고 다니네 셔츠도 너는 발망 입고 다니면서 나 발망 같은거 없어 헛소리야 나 이거 만원짜리 입고 다니는데 저번에 뭐 발망 입고 와 진짜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밥 먹었나요? 불닭볶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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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야 알고 있지? 응 불닭볶음면 다섯개는 솔직히 좀 나도 내가 세개 세개도 못먹겠더라고 몇개까지 먹어봤어? 불닭볶음면 한번도 안해봤지 불닭볶음면은 크게 크게 불닭볶음면은 두개 응 두개? 몇개까지 먹어봤어? 나는 하나 하나? 장난해? 아 근데 지금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? 배도 많이 고프고 배고프 이게 배가 고프다고 들어가는게 아니야 이거 그거는 진짜 불닭볶음면은 내가 먹어봤는데 아니야 진짜 레어티셔요 일단 알겠습니다 야 너 친구는 다 닮은 꼴 누구 들었어 나? 응 약간 내가 봤을때는 옆에서 좀 약간 상남자 느낌 나는데 하정우? 하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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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닮은거 같아 하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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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정우랑 어 누구 들어봤어? 좀 어렸을때는 시아준수 시아준수? 아니야 너 시아준수 어떻게 생긴지 알어? 어렸을때 아니 어렸을때 아니 시아준수? 아 그러네 머리를 올려서 지금 이상할수도 있어 떡졌어 안 까맣어 이거 그래? 왜 안 까맣었어? 아니 빨리 와야돼 막 급해가지고 역시 남자들은 의리가 의리가 대단해 대단해 어 우리 그냥 나오라면 쭈깍쭈깍 나와서 도와줄라고 하 역시 하... 하정우 강종석 강용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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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일단은 옷은 지금 참 이뻐 둘다 이쁜데 이 옷으로는 방송을 진행할 수 진행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어 이 옷은 진행할 수가 없어 이 옷을 다 갈아입고 복장투표를 할게요 복장투표 복장투표 가겠습니다 자 어 어 아 근데 남자들이 입으면 그거 다 늘어나고 막 뭐하는거 아니냐 찢어지고 저번에 그 메이드복 그거 했다가 다 찢어졌는데 아 각각스네 어어 어어 어 메이드복 요가복 자 밴드브라 흐흐흐 자 또 너 있지 산타 산타 산타복 자 어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어 어... 맨유 유니폼? 맨유 유니폼이 어디있어 밴드브라 음.. 또는 휴..휴즈브라 휴즈브라 쩌, 어.. 부르마 부르마 반바지, 나시 나뭇잎 나뭇잎 없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7파운드는 안돼 7파운드 늘어나 7파운드 늘어나고 자 공기 안돼요 공기 안됩니다 공기는 안돼요 이거 안돼 아이 그냥 네이버로 갈게요 네이버 네이버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투표가 오류가 걸리는 것 같은데 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추천 제기차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4300분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사다리타기 너는 팬가니 팬니? 아 남자들이 의리가 없어 자 1 2 3 4 5 6 7 자 여기다가 자 메이드복 자 요가복 자 밴드보라 휴지브라 자 부르마 반바지 반 나시 또 산타복 자 1번 2번 자 골라 자 가위바위보 먼저 골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골라 번호 아 7번 7번 너 몇번 저 꼴찌인데 꼴찌 형도 하는거 아니에요 나도 입어야지 나는 3번 저는 1번 너 731 731 아 나도 입어야돼 X같네 731 731 731 자 갑니다 자 7번 산타복 사이사 나 enhancement 참 Performance 안뇨 아이씨 우이바 이쩌 반바지 나 calling 아 Mommy 하아 하아 유인 여 additive 그치 후지부라 저기 반바지 나시? 너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거인거 같아? 나 산타복인데 너 산타복인데 저빼고 다 괜찮은거 아니에요? 너 느낌 있잖아 응 음 느낌 있어 펠라이니 펠라이니가 뭐야? 펠라이니가 뭐야? 펠라이니가 축구선수 맨유 너 닮았다고? 나? 나 진짜? 펠라이니가 뭐 펠라이니? 어애옛 흐흑흐AR 흐흑 너 닮았다고 너 흐흑흐흑 너 닮았다고 이리 와봐 흐흐흐흐흑 알겠습니다 일단 어 슈즈 브라 슈즈 브라는 일단 휴지부라 누구부터 갈아입고가 어 어 너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잖아 어? 아 그냥 휴지 이렇게 하면 돼요? 너 뭐지? 나 산타보 그냥 인사하고 있어 일단은 막 시청자한테 싸우지마 채팅을 욕하는거는 욕하는거는 좀 이해해주고 알았지? 야 일단은 야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 앉아서 어 말해 너도 아 저기 아 괜찮아요 말 편하게 하셨는데 형 어깨 넓대요 아 나? 아 그래? 아 감사합니다 말줄게 제가 어 이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극과 극의 게스트가 나와서는 없어요 야 너는 야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야 너희들 나가지 말고 여기서 입으면 돼 너는 여기서 그냥 저기 바지 못가 아 진짜로? 아니 안보이게 해줄게 안보이게 어 당황스럽지 원래 당황스러워 휴지 침 말랑 어 침 마시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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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거에요? 아니야 허술하지마 거기서 입어 그냥 나 안보이게 해줄게 거기서 안보여 너는 그냥 위투만 까면 돼 너 핑두냐 왜? 징그럽게 빨리 너 아 이거 괜찮아 내가 속발 줄게 그 상태면 토나워서 안돼 야 너 속발 아 일단 너 앉아 아 그만 붙여 너 붙여 네 갠데 하나만 줬어요 어? 알았어 아 이거 아 속발 야 아 잠시만 아 일단 너라도 앉아있어 너라도 앉아있어 잠깐 속발 아 너 오지마 너 앉아 여기 빨리 앉아 속발 기다려 앉아있어 아이씨 아 그래도 여기 상치만 나가니까 아 여기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늘어나면 안되는데 속발 아 아 스판이라 괜찮구나 아 그렇게 입으면 안되지 안에다 입어야지 어 진짜 토나온다 아 아 나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 늘어나도 어쩔수 없지 어 와 일로와 젖꼭찌 안 보이겠지 젖꼭찌 안 아 아 아 붙어봐 붙어봐 아 아 아 진짜 아 아 나 나도 입어야 돼 기다려 나 나도 입어야 돼 나도 입어야 돼 나 반바지 다시 입어야 돼 오우 아 나 붙여줄까? 좀 형 오기 좀 좀 해야 돼 뭐라고 하니까 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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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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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브라만 아니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흐흫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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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게이래 아 아 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아니 핑두 보여달래 자꾸 어? 얘 핑두야 얘 핑두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어? 핑두 아 보여줘도 된다고? 어? 상관없지 남자는 상 상이 상관없어 아 그래? 아니 그게 너무 이렇게 까면 이상하잖아 아 그런가? 아 그렇게 까면 이상하잖아 약간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잖아 아 솔직히 근데 휴지 불안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휴지 뻥하니까 우리 좀 그래도 친구식으로 위글위글 한번씩 하자 아 그래 어? 빼는 게 없어 빠꼬 없지 빠꼬 없어? 빠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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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 가야 이제 뭐 빠꼬 없지 해야지 뭐 무조건 늦었는데 또 아 이 시발 빠꼬 어때 자 일단 가위보 둘이 가위보 가위보 아 빳라인이 먼저 하면 되겠다 상괴 감사합니다 3세 자 일하시고 니가 니가 빠꼬 아 잠깐만 빠꼬 없어 아 진짜 아 존나 야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 자 일단 진짜 우리는 아 존댔다 자 일단은 진짜 우리 심호흡을 해야 돼 벌칙이 있어 벌칙도 있고 자 이거 하고 앞으로 뭐 컨텐츠 해야 될 거 진짜 많거든 어? 막 얼굴로 일단 내가 일단 이거 하고 일단 되게 해야 될 게 많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한 번 보겠습니다 너 노래 좀 해? 노래 그냥 뭐 못하는 건 아니죠 노래 못하는 거 아니야? 그냥 노래 한 번 들어보자 오늘 여심을 울려 너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가지고 목소리가 가가지고 아 뭐 빠꼬 없어 어? 빠꼬 없대 빠꼬 없대 빠꼬 없대 나 뭐 하라고 어? 내가 위글위글 하라고? 아 입에서 입으로 아까 진짜 내가 여자애들 불러가지고 여자애들 불러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노래 노래는 아 노래는 너 목이 좀 괜찮아? 해봐 아 목이 얘 지금 안 좋은 거 같은데 진짜 아 아 얘 목 안 좋은 거 아 어 어 복식업 해야지 뭐 노래 잘 할 거 같기도 하고 노래 살짝만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? 맞배기로? 어차피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맛배기로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음 노래 잘 할 수도 있잖아 자 사람이 달리 보일 수가 있거든 자 노래 어떤 거? 발라드 아무거나 사랑근호 어? 사랑근호? 아 내가 볼때는 지금 목이 막 가가지고 못할 거 같기도 하고 못할 거 같으면 제가 바로 바로 자랄게요 어 삼성규어 고등호 고맙습니다 자 아 어떻게 쳐야 되지? 영어로 쳐야 되나? 어떻게 뭐라고 쳐야 돼? B-O-B-B-O B-O-B-B-Y 아니야? B-O-B-B-Y B-O-B-B-Y K-I-M 이렇게 쳐야 돼? 바비 바비 키위인데 안 나오네 사랑근호? 어 나갈 거 같은데? 어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자 한 번 살짝만 들어볼게요 맛배기로 그 다음에 바로 불닭볶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어 너 들리지? 어 끼면 돼 어 살짝만 들어보고 맛배기로 들어보고 갈게요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사랑이란 놈 그 놈 앞에서 모창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빈털털일 뿐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번들고 나네 또 사랑해 떠나간다 왔을 때 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나아 나 뜨거우니까 위글미글 이런거 시켜줘 위글미글 시켜달라고? 어 그런거 형 굴려줘 그냥 어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얼마나 되어있는지 한번 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아 자 채팅 잠깐만 야 아 이거 이거 어 야 안 돼 이거 어 일단 준비해야 돼 쯧 워 고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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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버거 가짜 없어 빠꾸 없어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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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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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의자 이거 책상 바꿔야 되는데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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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강요는 없어 강요는 없어 하다가 못하면 근데 너희 노력은 벌금 벌금 5만원씩 거다니겠다 너무 못먹으면 아 4개씩이구나 4개씩 4개씩 소금을 칠하고 소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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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도 돼? 소금 쳐도 돼요? 소금 계란에 소금 칠하고 소금 계란에 소금 칠하고 쳐도 돼요? 아 진짜 면이 안 익었어 젤리 날개는 안 익었어 안 익어서 먹겠냐 이거? 아 진짜 와 냄새 물 좀 넣어도 돼 과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불닭을 먹고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없나 봐 저 잘 못 먹는 거 나도 저 하나 먹을 때 울면서 먹었어요 아 진짜? 어떻게 먹어? 그 다음에 조금씩 즐겨서 하나씩 사 먹었어요 꼴등하고 벌칙이 있는 거야? 여기 앞에서 터면 안 되지 입을 막고 가서 걱정? 걱정을 할 수 있는 거 진짜 통하면 그대로 날라가게 영정 되는 거야 인생 아 진짜? 그럼 안 되지 안 비벼줘 물 좀 넣어도 돼 넣어도 돼 아니 이거 불닭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맵기 전에 그냥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 매움을 느끼기 전에 그냥 뱃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난 불닭 4개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한강에 꽉 찼어 이거 막 동동 떠다니고 잠깐만 먹어도 필요하지? 저거 없는 게 뭐지? 수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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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생긴 게 아주 아니다 저거 동침이야? 동동 떠있어 진짜 보는 것만으로 속쓰린데 형 소금 소금 쳐도 된대 누구도 소금 못할 것 같은데 소금 쳐도 된대 소금 아니 그때 요구르트 먹고 어땠어? 그 다음날 상태가 요구르트 상태? 그냥 그랬어 요구르트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다 매운 거 잘 못 먹어 소금 좀 넣을게요 소금 좀 넣을래? 어디요? 여기다가 날개라뇨? 근데 넣을래요 더 이상신지 몰라 진짜 조금 넣었어 몰라 그냥 마셔야돼 맛을 느껴 맛을 어떻게 느껴 그럼 시간은 어.. 몇 분 해야 되지? 시간은 시간은 시간 20분? 아 20분 너무 길어 20분 너무 길어 10분에 10분 10분에 어 10분하면 되죠 10분에 10분 10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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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개랑 이거까지에요? 어 10분에 10분 15? 아 10분에 1등하면? 10분 10분 어 1등하면은? 어 1등하면 내가 상금 준다 저거 잡이 부어줄 때 받아야 될 거 같은데 10분이 자 수업 들어간다 아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? 지금 바로? 아직 아직 10분이 다 돼요 어 10분 되면? 그러니까 이거 먹고 어쨌든 간에 다 끝내면 되는거죠? 어 다 끝내면 돼 다 먹으면 돼 형 형 형 10시클? 10시클? 괜찮아 괜찮아 아 좋겠다 아 아 이거 너무 안 익었어 아 이거 너무 안 익었어 아 아 소리를 늘리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소리를 늘리시면 되잖아 소리를 늘려 줄여 슬리 흐흐흩흫흐 흐흐흨흐흐흨 흐흑흐흑흐흫흨 아 음악을 줄였어 이거 별로 안 큰데 왜그레 자 50초 남았네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흐흐흨흨흫 흐흫 co흫 야 아 espe 5초 야 진짜 진짜 아 소리 너무 안 들려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? 야 진짜 통화 문 열고 나가야 된다 입 막고 어? 어 입 막고 자 보여줘야 돼 이거 알았지? 오케이 먹으면 자 아 간다 자 아 ㅅ다 한 끼도 안 먹는데 자 9 8 시 시작 시작 1 1 2 1 2 3 2 2 3 2 3 2 2 3 2 3 3 3 4 5 5 5 5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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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8 9 9 5 5 6 6 6 7 7 7 8 8 8 9 9 10 12 12 12 12 12 12 8 12 12 12 13 14 13 14 13 15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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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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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와... 나도 먹을게 나도 먹을게요 나도 아 얘네가 다 먹으면 저 이거 원샷할게요 진짜 이러고 가야된다 알았지? 가운데 사양 먹어? 내 알 먹으래 내 알 먹으래 아 진짜 나는 나는 그날 좀 잘 먹은 거구나 그나마 잘 먹었네 빨리 와 빨리 너네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3분 남았어 3분 남았잖아요 그래 하려고 나왔잖아 아니 그래 아 그치 하려고 나왔는데 황도인데 이게 자꾸 황도가 아니야 느낌이 막 앞에서 아른거려 막 달게 할 듯이 말 뭘 말할 kilow 2번 이만 봐! 침 뱉었어 침 침 뱉었어 침 뱉었어 침 뱉었어 얘를 다 으깨서 먹어 볼라고 아니 침 뱉었어 아니야 아니야 침이 아니야 그 들어갔던 거 먹었어 야 많이 먹었네 그만해 나 선호를 해 아이 아이 야 선호를 왜 하냐고 자 1번 30초 야 아 씨X 위험해 자 1번 1번 또 하지마 1쇼 아 시발 제2아이가 나 두 닭볶음면 하나빼고 다 먹었어요 두 닭볶음면 하나 빼고 다 먹었어요 두 닭볶음면 하나 빼고 다 먹었어요 아 저세기 저세기 토하니까 나도 씨바 토 아 소리 들으니까 토 아 토하고 하네 와 저세기 우리 소울 저세기 토소리됐구나 몰라 아이씨 아 아 우리 벌칙 받자 어? 아 아 아 벌칙 받을게요 아 벌칙 받을게요 아 너도 먹으라고요? 알겠습니다 이거 남은 거 할까? 와 계란 아 너 토 때문에 내가 토 아 아니 씨바 섞여가지고 더 말 없어 이 개XX같은거 아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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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고 있었어 이 친구들 때문에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는 아 뭐 할 말이여 아 아 오 아니 아 아 아 어 아 빼봐! 빼봐! 진짜 베이징 내가 볼 때는 요구르트가 더 나아 요구르트가 나아 요구르트가 요구르트가 나아 진짜로 끝까지 왜 너만 마시냐고? 일단 뭐 이거 누가 안 먹어나 가져왔지 자 일단은 코너마다 코너마다 있어요 코너마다 남자들 코너 짜놨어요 입가심으로 레몬 있는데 레몬 레몬은 통화! 나는 면제 안해줘? 나 불닭볶음면 4개 다 먹었는데? 저 면제 없어요? 아 씨바 나는 면제 없냐고 난 아예 다 먹었어 나는 아예 넌 BJ라고? 알았어 그러면은 먹을 수 있냐 레모? 너도 레모 먹을 수 있어 레모 아니 너 말은 ㅈㄴ가 너 ㅋㅋㅋㅋㅋㅋㅋㅋ도 레몬 드셔보셨어요? 아니야 먹었어 그거 뭐하러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먹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레몬은 전 진짜 살아오면서 날개란 먹은적 없는데 앞으로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애요 왜왜왜 아 웃기네 입만 살았다 아 씨발 레몬 어떻게 먹지 이거? 레몬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자 추천은 즐겨찾기 여러분들 근데 고생했다고 생각하면은 추천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천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입에서 입으로? 이 레몬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맨손으로 안 까질 것 같은데 칼로 해가지고 아 레몬 이거 존나 신 거 아니냐? 레몬 안 먹어봤어요 동찬이 아니 근데 레몬은 괜찮을 것 같애 어? 입만 존나 살았어 입 개살았어 하하하하핰 하하핰 하하 각 토뼕 하핫 있귀의 아이 육이족 하나 스 한 번赤 아 칼 안 돼? 과도는 상관없잖아 아 레몬은 깎으면 안 돼? 안 돼? 아 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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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대 안 된대 아 턱형도 했다는데? 그 뭐 상어 뭐 과도 되잖아 과도 과도 그리고 몰라 룰을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룰을 아 돼 와 냄새 와 장난 아니야 어떻게 깎아 내냐 레몬은 이렇게 깎으면 되지 네 와 레몬씨 비타민씨 가득 비타민C 부족하긴 해 내가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하나를? 레몬 어떻게 이거 어떻게 꺼야 돼 으! 벌써 와 냄새 계란은 뭐가 좋은거야 몸에 침 고인다 침 고여 침도 안 고여 솔직히 그치 불닭볶음면에 이미 침 다 침 다 해버려가지고 좀 웃어 동생 스마일 좀 해봐 아니 아니 여기 가운데 동생 너무 시무룩해 있어 지금 웃어봐 스마일 해봐 입만 살았어 너 계란 다 먹었니? 아 미안해 원래 이것만 살아가지고 풀닭도 불닭도 불닭도 또 지나갈수도 있는데 물어봐서 또 하자그래가지고 또 남순이 또 깎고 있어 아 냄새 진짜 오진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깎기가 힘들어? 레몬은? 사과 존나 잘 깎는데 어 그래도 생각보다 작다 어? 어 괜찮네 이거 괜찮을 거 같아 어? 아 괜찮을 거 같아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괜찮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쉰 건 잘 먹어 에이 아 이렇게 깎아야 되나? 아 이렇게 깎아야 되나 보다 아 입만 살아서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우쉽 아 뭐 붙여줄까? 테이프로? 괜찮아? 동생? 휴지 어디 참 아따 먹으면 얼굴이 달라진다 아 미니언님 감사합니다 와 미니언님 카카오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일단 이것 좀 할게요 아 100개 무시 아니라 직쟁님 감사합니다 아 레몬 씨바 이거 어떻게 어? 맛있어?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아? 아이 괜찮아 진짜 이거 씹으면 틀려져 겉은 괜찮지 흰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어? 흰색? 니가 까든가 그러면 내가 깎게 이제 힘들잖아 내 건 좀 정교하게 깎았고 네 거 잘 깠어 이거 잘 까줬어 어? 그냥 먹는거지 뭐 그냥 먹으면 되죠 뭐 이거나 저거나 화면으로만 봐도 친구야? 보여줘봐 가까이 카메라 나 해줘 안 보여 밝아서 안 보여 흰색이 많아서 아 손 아파 너무 하얘 레몬 계란 밥 레몬 밥도 죽이네 아 계란 어 토할 것 같아 괜찮다 이거 진짜 레몬 아 계란 진짜 먹을게 못 되더라 날계란 아 나 처음 깜짝 놀랬어 처음 체험하는 건데 깜짝 놀랬어 다시는 안 먹을 겁니다 앞으로 한동안 계란찜 이런 거 못 먹을 거 같아 계란 어흥국 깡다고 좋네 불닭볶음면 쳐다도 아 불닭볶음면 속도에서 진짜 쳐다도 못 보겠어 불닭볶음면 난 좀 정교하게 어차피 자 간다 가자 이걸 이걸 또 이거 우리 완전 너네 와가지고 개고생한다 그치 어? 기수가 안 좋네 우리 기수가 안 좋아하지 기수가 안 좋대 남기했을 때 요구르트는 맛이라도 있을텐데 계란은 자 이걸로 그냥 이걸로 그냥 다 먹게 누가 더 빨리 먹나 다 끝까지 그 입에 없기 없을 때까지 아 이렇게 벌리고 호우 아 휘바람 뭔지 벌써 그거 시간 해줘 안 해줘 시간 벌칙 시간 없이 벌칙을 벌칙을 빼주기 몰아주기 어 아 몰아주기 아우 아우 뒤에 깎아야 되겠다 야 너 아예 그것만 깎는게 아니라 부분 부분 피복 벗기는거 같아 살도 떨어져 나갔어 어? 아니야 밥고기 그럼 줘 그거 나 이거 먹어볼게 나 할짝 했지 방금 아 할짝 했었다 내가 샹드러워 진짜 우리 아까 계란도 한 번 뱉었는데 표정 바뀌지 말고 먹자 무표정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알았지 벌칙이다 어? 표정 어 바뀌면 돼 준비 아 이 새끼봐 이 새끼 장난하냐 와 이 새끼 이거봐 아니 뭐 조각을 만들어놨 뭐 예술해? 야 야 이거봐 이 새끼 여기 에이 와 이 새끼 여기 상처난거 봐 이거봐 이 꿍다리 뒤에가 전혀 달리잖아 제가 이거 먹을게요 아 싫어 니가 더러워 이거 봐 아 잘 다져 놨어 날라갔네 제가 이거 먹을게요 날라갔어 아니 니 손 더러워서 안 에이 나라시 쳤네 지금 야 시작 아 레몬 가운데 면제 라고 위파라 어? 펠라이니? 아니 레몬 먹어야 돼 자 연세 아 근데 나라시에서 해야되지 어 아 해야죠 한다 자 무표정이다 무표정 빨리 먹은 사람 자 시 시 시작 몇분 명 흐 으하 흫 흫 안 시냐?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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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 입판사라는줄 알았는데 오 신물잘먹어? 어? 으아아 아! 여기! 아! 여기! 아악! 아무리 좀나아빠 흐흫 나 신물 못먹는다 아 여긴 아퍼여긴 알지여긴 여긴 알지? 여긴 아픈거야 아... dess-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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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naar bolst 아이고 그거 알아주면 내가 봐준 거야 근데 나는 표정이 안 바뀌었잖아 응 저도 안 바뀌었어요? 일부러 한 거라고 내가 너네 아 봐준 거야? 봐준 거야 이거까지 내가 이기면은 좀 그렇잖아 응 이거까지는 좀 그렇잖아 어 진짜야 어우 랩이 큰 거 같아 장난이고 존나 쓰다 아이고 당황하라고 아우 어깨 넓게 아 한 개도 안 해요 아 진짜 배불러요